한류 콘텐츠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하면 가장 먼저 K-POP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최근 실시한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7년 연속 K-POP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로는 오징어 게임을 꼽았고 한국 영화는 5년 연속 기생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류 경험자 1인당 월평균 한국 콘텐츠 소비량은 11시간이었으며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이 1년 전보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